영월 지역 청년 창업가와 함께하는 청년시장 마르쉐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. 청년시장 마르쉐는 지역 내 13개 청년 창업팀이 참가하며 청년 기업들의 제품을 선보이고 청년들 간의 상호간 협업을 진행하는 등 어울림의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입니다. 라디오 스타 박물관 앞마당에서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만 열리고 특별공연과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제공할 계획입니다.